안녕하세요 오 한기술장님 먼저 인사해주니까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다들 들어오고 계시죠 예 고맙습니다 안징월TV 인사트TV 나중에 이제 한기TV도 만들어 같이 하죠 언제 만듭니까 그러게요 정치 지금 꼴도 보기 싫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아주 중요해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지금도 사실 좀 믿기지가 않네요 그래서 오늘 출석률이 좀 저조하시지 않을까 다들 지금 힘이 빠졌어요 저희가 사실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드릴 방송을 준비했는데 그리고 또 속보도 준비했어요 여러분 빨리 들어오세요 황기 소장님하고 제가 드디어 영광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윤석열 팬클럽 대표이자 윤석열과 상호 비호 관계인 극우 극단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김상진 씨가 작년에 그것도 작년에 한 방송으로 황기 소장님하고 저하고 임세훈 대변인님을 한 번씩 고소하고 용산서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보자라 저는 분이 저한테는 뭐가 더 화가 났는지 집회장에서도 저한테 계속 고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앉은 거는 한 번 더 뭘로 고소했어요 우리 아마 이제 방송 때 작년에 감시자들 방송 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극우 단체 폐른 세력들 취임식에도 초대하고 안정군 등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다음에 명절 선물 추석 명절 선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을 방송쯤이었어요 그 추석 명절 선물 보낸 거 어떻게 극우 극단 폐른 세력이 보낼 수가 있냐 했더니 그 극우 극단 폐른이란 말로 명예훼손한 것 같아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대요 사실 역시 명예훼손인 거죠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웅기 소장도 고소됐다니까요 저는 뭐 원래 극우 유튜버들이나 보수에 고소당하는 게 우리 소장님 정도는 아니지만 임세훈 대변인보다는 저는 훨씬 더 익숙한 게 그렇죠 임세훈 대변인도 작년에 방송으로 관악구청장 국민의힘당 후보 이행자 씨로부터 고소당해서 무혐의가 됐거든요 저는 한 열 건데요 사소장님도 옛날에 극우 일배형 청년들 극우 일배 청년들한테 유튜버들한테 고소당한 게 한 열 건데서 그런 걸로 전혀 쫄지 않는다 열심히 고소를 하시라 우리 인사이트TV에서 인사이트님께서 김상진 또라이라고 큰일 나요 고소당해요 인사이트TV 대표님도 사실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김강호 선생님 안진걸 소장님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민생경전구소 후원도 해주셨던데 민생경전구소 후원은 전액 우리 청년 유튜브들을 응원하고 또 안진걸TV에 출연하는 분들을 지원하고 이런 데만 쓰여집니다 제한테나 안 옵니다 아쉬워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 다른 강의 그다음에 기구 이런 걸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진걸TV하고 민생경전구소 수익금 전부 꿈수조 청년 장학금이나 청년 유튜브 지원금이나 이런 데 다 청년단체 응원하는 데 그다음에 촛불집회 촛불집회에 지원하는 대로 다 쓰게 돼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저희들 고소당한 소식 듣고 계십니까? 빨리 하은기 소장님 응원 좀 해주세요 하은기 소장님 벌써 이 2030 이 창창한 나이에 고소고발을 멀리해야 될 나이에 본인은 거의 고소 안 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당한 것만 주요가 하은기 소장님 많이 응원해 주세요 김광호 선생님께서 안 그래도 하은기님 꽃다발도 주셨고요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패소해서 벌금을 물게 되면 여러분들께 모금해야죠 같이 모금해드려야죠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위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도움을 청한 적이 없지만 그럼 이렇게 방송하다가 시민들과 함께 방송하다가 99패류인세기나 윤석열 세례부터 형사고사나 민사소원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아니 대체 고소 말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네 집회와서 윤석열 비호하기 근데 자기들끼리 윤석열 비호 집회하는 건 우리는 관섭도 안 해요 신경도 안 쓰잖아요 꼭 무슨 이태원 참사 추모집회 그다음에 윤석열 퇴진 집회 여기 와서 원래 집회는 자기 대중을 상대로 앰프를 써야 되잖아요 우리들 유가족들이나 집회 시민을 상대로 앰프를 틀어요 욕을 해요 막 그러니까 그러니 극우 극단 폐륜이라는 비판이나 기적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부 자체가 이 모양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가 비유하던데 인사팀 출신이 CEO 되지 말란 법 없죠 감사과 출신이 대표이사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대표이사가 됐으면 회사에서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과 출신이 대표이사가 됐다고 감사가 경영이랑 동요인 것처럼 감사만 하고 있으면 회사에 이게 성과가 창출이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감사도 엉터리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자기 편은 무조건 마시고 자기 비판하는 사람만 죽이는 감사를 해요 우리 한번 해보시라 그렇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소개 좀 할게요 쭉쭉 들어오고 계시니까 우리 봄꽃님 영숙박님 핀핀 본님 뜨라네님 김소영님 고재범님 김윤자님 이찬님 축복사라님 김해라님 내가 이재명이다님 최연님 최강순님 오드리 햇반님 오드리 햇반님 재미있잖아요 오드리 햇반도 아니고 오드리 햇반 오드리 햇반 조선들국가님 안진걸 소장님은 창당을 하실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총알이 없습니다 창당 물어보신 분 계셨어요? 총알이 없습니다 뜨라네님께서 어디서 아니 아마 이제 어디서 이런 소문을 들으시고 여쭤보신 것 같아요 촛불 행동은 창당이 불가능한 시민연대조직입니다 정당 지향이 다 다르고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데 물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제일 많았겠지만 어떻게 거기서 그리고 촛불집회 나오는 상당수가 민원인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데 어떻게 정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러면 촛불집회 자체가 깨지겠죠? 네 그러면 어리석은 짓은 할 수가 없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국가에서 창당은 자유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으로 뭉쳐야 하니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다 누리고 살 수 없습니다 왜냐 자유를 다 누리려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기 때문에 자유를 다 못 누려요 그렇죠 윤석열이 하면 자유가 없는 저희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유통기한 지난 것도 없고 120시간을 누려야 되고 민주국가에서 안진권 소장님이 창당이랑 자유를 누리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안 하실 생각이지만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아마 뜨라네님께서도 주변에 그런 이야기 하신 분이 있으니까 걱정돼 다시 한번 물어보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또 창당에 자유가 있어서 창당하려고 하는 분들 알죠 집회 수십 수만 명 오니까 그중에 어떤 단체나 어떤 분들이 그런 아는데 저는 창당 반대입니다 창당하는 사람들로 어떻게 못 말리지 않아요 집회는 열린 집회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로 이해해 주시고요 창당하는 분들도 알겠어서 근당에서 인기를 얻으리라는 보좌병도 없잖아요 그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데 자기들이 더 유 아니 민주당보다 이재명 대표를 더 지지한다 더 잘 지킨다 이런 분 이런 창당 명분도 있더라고요 창당하는 분들 중에 보니까 그건 다 이재명 대표를 팔아먹는 겁니다 그런 지적도 있을 수 가능할 것 같고 아무튼간 그걸 왜 민주당 안에서 못합니까 어휴 그렇죠 그렇죠 민주당 안에서 하면 되죠 역시 우리 하소장님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대단합니다 건강 안에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오 오는데 우리 인사이트TV 어우 우리 안영원TV 벌써 117명에 넣어들어 자 우리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우리 건강을 해보게 해야 돼요 어제 오늘 너무 체력 그리고 아까 여러분 제가 오후 3시부터 4시 동안 한 시간 동안 TBS 허리케인 라디오 출연했어요 아직 안 잘렸어요 체리그 앵커님하고 저하고 가수 풍금님하고 하는데 자영업자 힘내세요 방송인데 굉장히 인기거든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자기 사연도 소개하고 자기 제품도 홍보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힘찬 하루 녹각영지 진액 파시는 우리 버섯 농원 녹각영지버섯 농원 대표님이 직접 출연하셨어요 전화로 청년농부님께서 아마 지금쯤 저희하고는 비교단들만큼 공중파고 많은 분들이 들으니까 아마 주문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저희가 방송한다고 했는데 사실 홍삼을 많이 드셔도 버섯 드는 분들이 우리 방송 많이 안 들으셨는지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저기 판매가 안 됐대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샀어요 텅디피림도 사고 저도 사고 그런데 오늘 TV에서 어린끼린 아들까지 소개된 힘찬 하루 녹각영지 진액 한번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민주당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대체 민주당은 범진보기 역사를 어디로 가야 될지 그전에 힘찬 하루 녹각영지 진액 진짜 먹으면 느낌이 좋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어때요 진짜 이거 맛을 붙죠 요즘처럼 이렇게 속이 풍불날 때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당장 최강수 선생님께서도 사실상 중대선거 지원하는 노장그룹에서 당권 의식한 결과로 봅니다 스카이 77님은 아예 민주당의 수박들 살생부를 올려주셨는데 서른내면 그런데 이 명단이 틀린 게 많이 있대요 선생님 저는 제가 지금 들어있는 방에 그 격분과 분노 걱정으로 다 이해가 되고 저도 똑같은 심정인데 명단을 작성해서 배포하려면 진짜 신빈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벌써 몇몇 노원들이 입장을 냈잖아요 자기는 강력 반대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니까 지금 상태에서 명단을 작성해서 배포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신중히 정말 알아보고 하시거나 나로서는 몇 명이 꼭 추정된다 이런 주장이 하실 수 있는데 진짜 딱 부결표 34명, 38명 이렇게 하고 확정적으로 명단을 돌리시더라고요 여기저기인데 명단도 다 틀린 거 아니죠? 올리는 마다 명단이 또 틀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공천 경쟁자가 슬쩍 끼워놓을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그렇게 악용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생각이 똑같은데 이 사태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데 명단을 작성하고 배포하는 것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하순아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우 진짜나 저도 화가 나대 어제도 방송에 갔다 왔는데 올해 열린 토론에서 2주 전에 했나요? 네 1시간 30분 넘게 하는 방송이라서 긴 호흡의 방송인데 저희는 지금 프레임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부결됐어요 결과는 부결이에요 근데 마치 지금 이게 뭐 당내 분열이 일어나서 민주당이 폭파한 것처럼 지금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데 일단 부결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지금 좋다고 막 꽹과리를 쳐요 네 근데 꽹과리를 치는 그 사람들이 뭘 돌아봐야 되냐면 본인들 당권 토론하는 거 후보들 토론하는 거나 보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지금 분당대회 하고 있잖아요 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의 총선 리스크다 당대표 리스크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말하는데 총선은 당대표 얼굴 달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총선은 누가 하는 거냐면 어디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냐면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칩니다 2020년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겼죠 2008년 총선에서 이명박 정권의 부정평가 여론이 국정 지지율 보다 낮았습니다 우리 81서겠죠 박근혜 정부 부정평가 여론이 엄청 높았습니다 우리가 이겼죠 이게 뭐냐면 지금이야 저 치들이 국민의힘 치들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총선 진다 이렇게 시건방을 떨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막상 총선이 되면 공보물에 뭘 써야 돼요 뭐 써야 된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쓸 거예요 아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켰습니다 이렇게 쓸 겁니까 그렇게 쓰면 시민들이 아이고 잘했다 너희 대한민국 좋은 대한민국 만들었다 하고 표를 주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부정평가율이 6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항상 얘기하는 게 지지율만 얘기하거든요 지지율이 20%니 30%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집권 세력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당장 지지율만 확보하면 국정운영 동력이 생기니까 지지율만 보고 부정평가 여론을 안 봐요 그런데 부정평가 여론이 지금 당장이야 국정운영을 하는데 영향을 안 줄 수도 있겠으나 선거 국면이 오면 그 부정평가율은 뭘로 바뀌느냐 정권 심판론으로 바뀝니다 정권 교체 여론으로 바뀌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졌어요 이미 지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6대 4, 5대 3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부동층이 30% 이렇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치 잘 몰라요 정치 냉소층이 되게 많고 무관심층이 많고 정원여층이 많습니다 의정명 대표가 어쩌고 김기환이 어쩌고 몰라요 그냥 그때 당시에 내가 살기 편한가 지금 현 정부가 잘했느냐 이걸로 평가하게 됐는데 부정평가 60%잖아요 그냥 응징투표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시건방질 떨지 말고 우리 집에 불라는 건 우리가 끌 테니까 당신들이 온 나라에 불내고 있는 거나 좀 신경 써라 이런 말씀을 들으세요 속 시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다 하은기 극우 세력 김상진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이다 하은기 소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 당의 혁신이니 우리 당의 정리니 이런 건 우리끼리 하면 될 문제인데 당신들은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학폭 인사나 이런 사람들이나 지금 국수본에 안 칠려고 아이고 정말 이 유시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동훈이 몰랐다고 뻔뻔해 뭘 모릅니까 5년 전에 다 보도가 그러면 거기서 소문 안 났겠어요? 지들이 채찍근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총구를 화가 나시는 마음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저 국민의힘이 나와서 민주당 집구석 망했다고 떠드는 그 사람들한테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총구를 글로 향하고 니네가 잘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건 윤석열 정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칭하는 수박들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직접적으로 망치고 있거든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부교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사실 배신한 거죠 그 세력들을 비판하고 규탄하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크게 윤석열을 어떻게 대응하고 뭘 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말 황당한 의회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한 규탄도 해야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들마저도 설득을 해서 또는 소통을 해서 누군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재명 대표도 더 노력을 해서 또 구성장을 청구할 때는 그때는 진짜 압도적 부교를 한번 보여줄까 합니까 이렇게 139 찬성표가 하나 더 나온 것은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피사를 하나 봤는데 대통령님께서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주호영이 오늘 나와서 깝치더라고요 국민 우리 민주당 막 조롱하고 음해하면서 헤드라인을 보면 깝치고 있던데 제가 이거 보고 웃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자 올리고 계시나 기사 아 예 요새 모니터 하면 느려요 주호영 반란표 아닌 양심표 개딸의 색출은 반 헌법적 이렇게 얘기하는 개딸을 계셔서 또 왜 이야기합니까 아니 제가 방금도 국민의힘 욕을 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시민들이잖아요 일반 그 어디 화낼 데 없는 시민들 권한이 없어가지고 화내는 거잖아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 화내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니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민들이 아니라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연판장 돌려서 지금 색출하자고 하잖아 남겼잖아 나경원 나경원 잡자고 너네는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그러고 있고 대통령이 제도를 바꿔가면서 남 찍어내고 왕따시키고 이준석 몰아내고 유승민 몰아내고 나경원 짓밟고 야 그거는 반원법적이냐고 그건 말이 되냐고 그게 반원법적인 거지 시민들은 떠들 수 있다고요 화가 나면은 아 이거 뭐하는 거냐 다음에 공천주지 말했는데 당연히 조건자들은 낙선운동 또는 비판운동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한테 이견이 있으면 나중에 지금 화가 났으니까 이게 달래야지 물론 달래야 되지만 당신들은 시민들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조형이 말할 군번이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당신들이 말할 군번이 전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이에 또 아주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벌써 260분이 들어오셨는데 강아지님, 리오님, 글로리님 아까 우리 써니님 어쨌든 내부 단서부터 해야 한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글로리님께서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나 박지원 전 원장을 비판한 이런 지적도 하신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봄꽃님께서 진보진이 당한 고소고발 훈장이다 이제 극단 폐륜세력의 대명사 김상진이 늦게 들어온 분들은 못 들으셨을 텐데 한기 소장님하고 임세은 대변님하고 저를 세 명을 각각 고소하고 저는 또 다른 건으로 두 번 고소했더라고요 열심히 고소하시라 말씀드린 저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이미 열 건 이상 해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혀 쫄지 않는다 한기 소장님의 잡아가라 한기 소장님의 훈장이랍니다 전혀 쫄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주님께서 장성철 OO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이재명 대표 비판하듯 이제는 썩은 음식이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소장이고 누구고 장만철 소장이고 반에 너나 잘하세요 그래 맞아요 너희네나 잘하세요 아니 국민의힘은 정말 날마다 국민들 상대로 독극물을 버테리고 가난한 대학생들 졸업 후에 돈 못 벌면 이자 유예시켜주냐니까 그걸 통과 안 시켜주고 나경원 집밥더니 또 나경원 또 단체로 또 쫓아가서 집밥더니 갑자기 또 함께해달라고 강요하고 진우애들은 유명이 연판장 돌려가지고 뭐 종종이면 쫓아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어제 그 이탈표 발생한 그 결과를 보고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당내 소통을 더 많이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검찰 독재정권이랑 잘 싸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라도 근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했냐고 내부총지라는 당대표 나가니까 좋다고 체리 따봉이나 보내고 있는 정당에서 말이라도 대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뭘 잘났다고 우리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 너나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윤석열 그 문자는 그냥 수동적인 반응 문자가 아니죠 그전에 이미 권송동이랑 여러 번 내통해서 이준석이를 내쫓는 공장을 함께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자잖아요 대통령 타격 사유가 됩니다 정당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이재명 대표 수사에도 지금 불법으로 개입한 걸 본인들이 자백했죠 권력에 취해가지고 영장 기각되면 두 번 세 번 계속 청구할 거다 검찰총장을 지금 윤석열이 겸임하고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겸임할 생각인가 봐요 근데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한번 해봐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0년 총선에 우리가 이긴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청산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이겼다고 하는 연주소가 없어요 그때 코로나 대응 이런 거예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상대당을 공격 잘하면 지지층이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집권 2, 3년 차가 되면 그거는 정부의 성패랑 상관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적폐청산을 잘했느냐 이거를 평가해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얼마나 나아졌냐 문화가 얼마나 용상해졌냐 재난에, 세계적인 재난에 얼마나 대응을 잘했냐 국제적인 위상을, 국가의 위상을 얼마나 높여놨냐 이런 걸 종합평가해서 이 당에 표를 주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2, 3년 차 지나면 시민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던 검찰 권력을 어떻게든 남룡하고 활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 구속 기소시키고 이재명 대표 기소하고 구속하고 이랬습니다 표주십시오 주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상관도 전혀 없을 뿐더러 지금 160구석에 거대 야당이 있는데도 저렇게 무서부리로 마치 독재를 하는 것처럼 법도 제도도 없는 것처럼 저렇게 막 나가는데 시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잘한다 너희는 견제 더 안 받아도 되겠다 더 큰 고난을 가져라 형수한테 그렇게 준다고? 꿈들 깨십시오 국민의힘에서는 내가 웬만하면 우리 당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안 해왔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어제 당 오늘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자기들이 엄청 잘하는 것처럼 말을 해 그러게요 아니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부결됐고 또 한동훈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도 전혀 증거라든지 설득력 논리도 제시 못했다는 비폰도 받고 있는데 제1야당 죽이기 협치하자 그러면서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맨날 제1야당이랑 협조를 구한다면서 실제로는 민주당 죽이고 전정부 죽이고 이재명 죽이는 정치공작에 윤석열이 직접 앞장서고 있는데 그걸 견제는 못하면서 편승하고 보안을 동하면서 지들이 어쨌든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분열을 노리고 조롱하는 거 보면 어쨌든 이탈표가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열받긴 하지만 진짜로 열받는 건 윤석열과 국민의힘 당 놈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표결 결과에 대한 우리 하은기 소장님의 분석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많이 나왔으니까 예전에 지난 대선 때부터 앙금도 있었을 것이고 분석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게 복합적일 텐데 그것도 있었을 거예요 평소 문제제기했던 분들의 앙금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천에서 탈락할 걸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어찌했던 불체포특권을 폐기해야 되는데 안 했다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탄생했다는 사람도 있다는 것 같고 뭐가 제일 많이 작용이 있을까요? 뭐 한두 가지나 두세 가지 뽑아보신다면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예상을 전혀 못했고 그러게요 저도 전혀 못했어요 예상을 전혀 못했고 저도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부결시켜달라고 요청을 했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소통 잘해서 하겠다 했거든요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천 문제에 걸려 있는데 자기 사육을 챙기는 문제는 지금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역대 어느 국회에서든 다 그랬습니다 그 문제들을 잘 달래고 얼르고 같이 가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지도력인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내가 더 소통하겠다고 한 거고요 지금 있는 이탈표 중에 찬성표 이거는 민주당에서 정치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정치검찰의 수사가 불법 부담을 알면서 가서 체포되라 당해라 이런 거잖아요 너 한번 당해봐라고 뭘 내버린 거잖아요 겉으로는 다 부결시킬처럼 이야기했다면서요 그것도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면 찬성표를 던진 거는 이건 민주당에서 정치를 안 하겠다는 정도인 것 같고요 기권표를 던진 거는 거기까지 아직 안 갔다고 생각해요 구분을 해야 되겠냐 이런 말씀해 주시는 분도 많은데 왜냐하면 차이는 있죠 엄연히 어쨌든 차이가 있고 그분들을 왜냐하면 윤석열이 다음에 또 체포되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권표랑 찬성표랑 구분을 안 하기 시작하면 그분들이 찬성표로 돌아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 화나시는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아유 뭐 그래 공천 뭐 필요 없어 그냥 뭐 난 그냥 내 쪼대로 할 거야 그래서 과결표가 더 늘어나는 사태가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정치라는 거는 감정도 감정이지만 결과로 모든 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기권표를 던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설득해서 돌려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득해서 설득해서 돌려세우고 다시 한 번 큰 대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찬성표는 제가 분석이 하기 싫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비겁한 짓입니다 비겁한 짓 이건 되게 비겁한 짓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불만이 있고 그러면 공개적으로 계속 밝힌 차라리 그러니까 김혜영 같은 사람이 차라리 솔직한 거예요 차라리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당신 아니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고 평가를 받든가 겉에서는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 찬성표하고 기권표는 여러분 확실히 차이는 것 같아요 찬성표는 이거잖아요 압도적으로 부결시켜줄 거 처음 해놓고 너 한 번 당해봐라고 정치검찰한테 당대표를 갖다 바친 놈들이고 이건 놈들이라 얘기하죠 기권표는 이거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공천도 불안해 근데 그래도 정치검찰한테 대표를 갖다 바키게 할 수는 없으니 에라 모르겠다 기권 물론 이것도 지적받아야 되지만 엄연히 차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성찰해서 어떻게든 다음에는 당대표란 민화를 지키는데 동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지시네요 이런 그런 요지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허원기 쟤는 걸핏하면 당내 쓴소리하는 앤데 웬일로도 부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원칙의 문제 누굴 지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주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떳떳하면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얼마나 나이브하냐면 영장실질심사는 재판이 아니에요 피의자가 장기간 수사를 해서 증거와 증언을 모아서 구성했던 검찰의 논리에 대응해서 반론하고 해명을 펼칠 반론권이 피의자한테 없어요 그냥 실질심사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증언만 있고 물증이 없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뇌물 혐의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재판에서 본안에서 본안 소송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일단 구속시켜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구속시켜놓고 나중에 풀어줄 때 풀어주더라도 구속부터 시켜놓는 경우가 80%라는 거예요 그러면 20%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일반 국민들이 있잖아요 정치 고관여층 아닌 일반 국민들은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나오고 말고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몇 년 뒤잖아요 지금 당장 구속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범죄자라고 그냥 생각하게 돼요 오해받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검찰이 밖에 나와 있는 제1야당 신분일 때도 저렇게 무소 부리로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 내역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게 맞다 해서 부결시키자고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러면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켜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있으면 전략을 바로 세우자라고 얘기하면 될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 청구하면 여러분 계속 청구하는 윤석열과 한동훈과 정치검찰을 나쁜 놈이라고 싸워야지 제도 없는 제가 스픽스티비에서 일요일까지 2시간 10분 혈투를 벌였잖아요 극우단체 두 분하고 그 사람들도 압도적 부결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이번에 황당한 결과인지 너무나 의외의 결과인데 벤의 대표나 저도 최소 압도적 부결이 될 거다 170표 이상으로는 완전히 다들 완전히 지금 멘붕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 그런데 아예 정치검찰한테 먹잇감으로 좁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 청구하면 오늘 이상민 의원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사퇴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계속 청구 아니 죄가 있어야 사퇴도 하고 체포도 되는 거죠 아니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대장동은 오히려 감정평가자들이 칭찬을 해줬고요 성남FC도 성남신들이 혈세를 아껴서 몇백억의 광고를 받아와서 적극행정 박수 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윤석열까지 개입해서 구성장 청구하고 계속 치고 이거하고 싸워야지 그놈들을 나쁜 놈이라고 해야지 왜 당대표한테 책임을 져라 사표를 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체포당해라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옛날에 문재인 대표 모델로 가자고 수정할 거면 테이블을 깔아놓고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든가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자는지 지금 총선까지 1년 4개월 남았는데 1년 4개월 동안 비대위를 해요 그러면? 아니 뭐 뭔가 보관이 없어요 보관이 이게 생태 쓰는 것도 아니고 뭔 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선이라는 건 어차피 국정지지율 부정평가율이랑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이 관리되지 않은 부정평가율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건 리스크 관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군대 가보면은 왜 이러거든요 총선은 그때 가서 다시 대응을 하면 될 문제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있으니까 총선이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는 건 지금 단계에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총선이 이재명 대표 심판선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안 들고 또는 정치적으로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정당 내에서 경쟁은 불가피하니까 원래 정당이라는 거나 정치라는 게 당권 또는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도 불가피하잖아요 그런데 다음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건 진보 중도 보수할 것도 없이 다 일치되는데 그걸 이재명 때문에 총선 망친다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은 이재명을 정치검찰 희생양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공천권을 장악 또는 최대한 연명하겠다는 걸로 안 보이지 않아요 그게 우리 청년 정치인들 눈에는 많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예요 당의 방향이 잘못되고 있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되는 거지 너 없으면은 나아질 거다 이게 언제 그랬냐면 문재인 대표 시절이 그랬어요 문재인만 없으면 된다고 이종골 같은 사람이 그때 그랬어요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당을 걱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견을 지금 좁히고 있는 게 아니라 분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도 당에 쓴소리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어요 근데 최소한의 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혐의가 입증된 것도 아니고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것도 아니고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당대표 감방가라고 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게 정당입니까?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계속 너무 속상해서 의견 많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기권한 사람들은 기권이나 무효는 당대표한테 협박이 왔고 나중에 거래하려고도 하는 건데 너무 우리 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지적도 주셨으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오니까 저는 말씀드립니다 찬성표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래라도 시도하는 사람들이면 그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라도 해서 다시 돌려세우는 게 구결시킬 것처럼 해놓고는 정말 정치검찰에 찬성에서 잡혀가게 하려고 하는 진짜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차라리 거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르고 달리고 거래라도 해서 다시 돌려세워서 대호를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명되는 기권표가 만약에 찬성표로 돌아서면 진짜로 구속되는 거거든요 최악은 막아야죠 설령 한기소년 하면 생각이 설령 다르시더라도요 이런 청년 정치인의 어떤 해석이나 전술은 우리가 또 경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정치라든지 사회운동이라는 것은 지금 윤석열 같은 이렇게 막대먹은 극우 극단 폐륜 막가파 정치검찰 독지정권한테는요 우리 힘과 지혜를 더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더 소수가 되고 더 작아져서는 안 되잖아요 더 키우고 더 넓어져야지 이놈들 몰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집회에도 더 많이 나오셔야 돼요 누구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치도 정당도 지금으로서는 좀 설령 입장 좀 마음에 안 든 게 있다 하더라도 챙길 사람 다 챙기자 이런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제가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거래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게 맞다 하면은 그게 맞다 가정하면은 차라리 그래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돌려세워서 우리 표를 늘리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꼭 협박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본질적으로는 지금 두 표 차이었나요? 한 표 차이었나요? 한 표 차이로 찬반이... 구결에는 열 표가 모자랐고 찬반에서는 한 표가 모자랐죠 너무나 치욕적이죠 그래서 그 열 표 기권표 되는 표들이 넘어가지 않게끔 관리하는 게 그럼요 최악의 상황을 막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반박하신 분들도 한번 경청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동지들이니까 감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 이 놈, 너 기권한 놈, 무효인 놈, 너 무효지, 너 하면서 너 죽여버릴까 그러면 그래가지고 에라 하고 그럼 다음에 구중장일 때 그래 나 죽여라, 나 찬성하고 죽겠다 그러면 그러면 최악의 결과가 그러니까요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명단 여기저기 막 서로 다른 명단이 올라와요 그중에는 혹시 공천 경쟁자가 슬쩍 반대했는데도 찬성으로 해서 이름이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다더라도요 여러분들이나 많은 유권자들이 그런데 또 명단이 다 달라요 보면 한규 소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또 보면 명단 다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명단이 부정하게 막 유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막 생길 수도 있고 혼란이 가중되고 괜히 정말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정권에 맞서 싸워서 또 2차, 3차 청구에 맞서서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힘이 빠지고 동력이 빠지고 논란이 생기고 상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명단 작성과 배포는 신조하죠 제가 말씀드린 거 다만 여러분들이 오는 것처럼 다만 자기 적 의원들한테나 평소 아는 국회의원들한테 당신 찬성이냐 반대냐 물어보세요 그런 걸 얼마든지 유권자들이 걸리죠 그 사람이 답을 벌써 많은 의원들이 답을 했더라고요 나는 내가 지금 찬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난 옛날부터 반대다 이렇게 답한 의원이 있어요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 화나실 수 있죠 화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제일 불만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윤경수 지사를 위시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명권 행사하지 않는 게 엄청 불만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죠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당신들이 사명권 행사 안 해도 어차피 이명박은 풀려난다 어차피 윤석열이 풀어줄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당시에 우리는 사명권 행사 안 하고 저들이랑 달라 이거 하자고 해서 최악의 결과를 내버리는 거다 감정대로 하다가는 이 얘기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인 게 짜증나죠 기컴표를 왜 던지느냐 짜증나죠 그런데 감정대로 하면 이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지면 깜빡가잖아요 대표가 대표가 후속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들 너무 분노하고 실망하셔서 의견이 분분하세요 한기소년이나 제 의견을 지적해 주신 분도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달게 듣고 갈게요 왜냐하면 오늘은 여러분하고 저희들이 막 논쟁하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그런 방송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여러분들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위로 겸 위로와 설득을 드리려고 다만 다양한 해석이 있으시잖아요 저의 해석도 있고 한기소년은 저도 아마 이렇게 둘이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 약간 해석이 다른 부분도 있을걸요 그런데 그건 다 조금 다르시잖아요 여러분이 명단도 각각 다르게 올린 것처럼 핵심은 위로를 드리려고 한 게 제가 서두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말도 안 된다라는 논리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쪽 상대 정당에서 떠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도 못하고 민주당이 이래가지고 패널들 나오면 판판이 깨지고 이런 거 보고 화가 나실 텐데 실제로는 저당이 더 집구석이 망가져 있는 것이고 국정운영을 개판 쳐가지고 온 나라에 불을 내고 있는 건 저쪽이기 때문에 저기서 민주당 너네는 큰일 났다 놀려도 화내실 거 없어요 대바다 치면 돼 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안징걸TV 8만 2천 명 돌파했고 또 우리 자매방송, 연대방송, 인스타트TV가 드디어 1만 1천 명도 돌파했습니다 곧 2만 명 더 갈까요? 임세훈TV는 오늘은 같이 공동사항은 안 하지만 2천 명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우이종TV도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또 양이삼TV 7만 명 돌파했고 지난주에 소리소리 100만 명 돌파했고요 매불쇼도 100만 명 돌파했고 이렇게 쭉쭉 가겠습니다 오마이티비는 제가 월요일날 어제 방송하는 와중에 140만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당황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유튜브 하나 챙기고 집회 한 번 더 나오고 한 사람 더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만철 선생님께서 좋게 잘 올려주신 것 같아요 명단이 다 틀리고 그러면 서로 문제가 되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 조, 김, 이, 박, 박, 이설 7명은 확실하지 않냐 차라리 이렇게 확실한 사람만 비판하자고 이런 의견도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 너무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일요일날 스픽스에서 제가 2시간 10분 동안 변희 대표하고 제가 압도적으로 비결시켜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찬성 체포동의안 반대파로 왔고 저쪽에 굉장히 나름대로 강경보수 99 언론인 한 분 그다음에 서종욱 변호사 뗀 사람이잖아요 서종욱 변호사 그 사람들도 와서 냈다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래도 다 압도적 부결 상당한 표로 부결이라고 다 전망을 한 거예요 저도 뭐 압도적으로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이 정도로 이번에 충격적이 충격이고 황당한 거죠 정말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어제 하루 종일 어젯밤 내내 막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마치 대선 패배한 날 같은 느낌 와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근데 여러분 어쩌겠어요 이게 민주당 안팎의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찬 현실이에요 거기서 냉정하게 그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서 다 시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럼요 비판하고 규탄도 하대요 여기서 다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아니거나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지자가 아닌 시민들께서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지금 민당 당원 가입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나 민당을 지켜야 된다 이런 현상도 좋은 현상이잖아요 이런 현상도 또 연대하고 또 촛불집회 나오는 분들 다수는 이재명 대표나 민당 지자들이 많지만 아닌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마저도 왜 촛불집회나 요즘 방송 이재명 지키지 안 하냐 하는데 최근에 집회 몇 주간의 집회는 제일 야당 이재명 대표 구속 거부가 집회 제목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집회 제목이 이재명 대표 구속 거부를 넣어서 그걸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윤석열, 태진 집회인데 우리는 왜 특정 야당 후보 이름을 적어넣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지역을 감수하고도 저희가 어쨌든 민주주의와 제일 야당 대표를 정치공작에서 불법 동작으로 죽이기고 하는 건 민주주의와 비판세를 모두 말살하는 거기 때문에 광화말 몇 주 동안 농성도 했잖아요 단신동성도 이재명 대표 구속 거부한다 하면서 기자회견 냈었고요 저도 빠짐없이 갔었잖아요 지난 토요일날은 광주까지 가서 저도 발언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방송이나 이렇게 활동할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지적해 주시되 저희들끼리는 더 힘을 합치고 지혜를 합쳐나가는 방향으로 해놨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그거는 국민의힘이나 검찰이나 쟤네들이 원하는 거예요 노림소에 놀아나는 것밖에 안 돼요 어쨌든 명확한 팩트는 부결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부결표가 몇 편이냐 이러면서 검찰들이 얘기하고 이런 거에서 놀아나면 안 됩니다 부결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부결하고 또 청구하면 압도적 부결할 작전을 그거를 그냥 안에서도 짜시고 밖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당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내가 하는 비례에 당신 찬성했어 반대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건 유권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답할지는 제각각이지만 벌써 많은 의원들이 나는 이런저런 논리로 이런 이런 경과로 반대했다라고 이렇게 답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공개적으로 답한 분도 있고 문자로 우리들 반대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화들짝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다름이 있는 행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소영 의원은 이재명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대변인이었습니다 현장 대변인이었어서 이재명 후보랑 제일 많이 붙어 다니던 사람이잖아요 얼마 전에 민주당 당운전에서 토크도 같이 하던데요 그래서 이소영 의원에 대한 오해가 있고 판단과 평가가 다들 다르지만 부부 대표를 던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명단에 보면 이소영 의원이 항상 껴있던데 그런 식으로 잘못된 형태로 돌아다니다가는 우리가 오바를 날리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또 체포동의안에 넘어오면 거짓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조금 신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화 내리시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거 알죠 저놈들이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이렇게 매달리는지 아세요? 민주주의를 짓밟고 제2야당 대표를 죽이고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고 탓하고 서울을 구속시키고 서울을 구속시키고 이러면 지들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강경보수 세력들, 극단지 세력들을 동원하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윤석열, 최훈순, 김건희 총공에 대한 공격과 진상규모를 막으려고 문제는 이재명의 나라고 이렇게 덮어씌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당내 문제도 우리가 비판을 하되 총력을 그려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특검을 주장하고 대장동과 김기특검당을 촛불집회에 나오시고 유튜브를 키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 깜짝 놀러게 한 오늘 아주 망언도 나왔네요 정순신 아들이 국가수사본부장이냐 아예 또 윤핵관들이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들고 나왔어요 미친놈들이야 미친놈들 미친놈들이죠 정순신은 여러분 부실검증으로 지금 언론이 뭐라고 하는데 재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실검증도 있었겠지만 윤석열 채찍근이고 한동훈 동계, 위원석 동계예요 윤석열 후배고요 처음에 이 끔찍한 학폭과 끝까지 2차가 3차가를 저지르던 정신신 부부의 행태를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가 몰랐을 리가 없죠 이번에는 부실검증이 아니라 그러면 검증을 못하게 한 거죠 내 채찍근이고 정치검찰인데 감히 어디서 경찰이나 또는 또 다른 검사 따위들이 검증을 해? 저 봐요 자 이제 한규 소장님 타임 알고 있는 정보로는 국수본에 몇 명 놓고 고민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한 두 명이 총경 출신이에요 경찰 출신이라고 그리고 정순신이 있는데 이 세 명 중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순신씨 왜냐면 검증이라는 거는 인신검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사평판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무적인 검증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검찰공화국이라고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그 문제제기가 있는 판에 경찰의 수사 독립성의 상징과도 같은 국가수사본부장의 검찰 출신을 안 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 여기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도 검증이에요 정무적인 검증이거든 그런 거 안 하죠 그 눈치도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 검증도 안 하니까 인신검증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경찰 출신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사검증할 때 평판이라든가 그 사람의 신상검증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 흑폭 관련한 사건은 5년 전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5년 전에 이미 보도가 됐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2018년에 엄청 KBS에 대사특별 됐었죠 보도가 됐고 정순신씨는 2020년까지 차장검사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변호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검찰 사회 내부에서 아들 문제 때문에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아들 문제 때문에 검사 못 벗었다라는 얘기들까지 돌았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겠으나 그런 추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를 수 있어 근데 검찰 사회에서 몰랐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눈치를 안 보는 거야 국민들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걸 보고 연좌제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아들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책임지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건 애 키우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근데 애가 잘못했으면 부모가 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정을 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좋아 자기 권리예요 애가 징계 받았는데 그게 너무 과하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소송할 수도 있어요 애 문제는 보통 그렇게 하고 끝까지 가거든요 근데 결국 패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든가 뭔가 합의를 하든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는 학폭위에서 노력을 해서 그러면 강제전압 처분은 빼고 봉사활동 10시간 교육이수 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 해서 정윤성씨죠 정윤성이 이거 그러면 이행했냐라고 물으니까 정윤성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거 하면 기말고사 다 망치고 학교생활 다 망치고 성적 망치고 긴장이 된다 그래서 안 했다 애 성적밖에 생각은 안 한 거거든 남애는 거의 죽음 지경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자재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부모가 이렇게 했거든 뭐 연자재라는 거야 부모가 똑바로 그러면 이 문제를 매듭 지었으면 부모가 열심히 매듭 지으려고 하고 피해자랑 상의하고 피해자한테 합의하려고 하고 피해자한테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막 나간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애가 뭐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부모로서 훌륭하게 하려고 했는데 애를 어떻게 못했나 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애가 잘못했는데 방관하고 피해자가 남의 집아들은 인생이 망치든 말든 자기 아들만 챙겼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그런 사람이 범죄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가수사본부장애 그러니까 사실 경찰청장 바로 다음 넘버2인데 지금 정권으로 봐서는 넘버1이 될 수도 있는지 하죠 경찰력이라는 건 국가폭력을 상징하는 자리예요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는 건데 경찰과 군대가 그 국가폭력의 상징 같은 거 아니에요 이 폭력과 권한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가수사본부장의 책임자로 앉는다? 말이 돼요? 이게 연자제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말만 하면 헛소리를 하는 거야 원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게 화가 나서 주말 내내 엄청 빡빡 떨었어요 당연하죠 또 옛날에 4050세대 같은 경우는 학교평력 문제를 옛날에 성인지 감수성도 부족했고 405060 같은 경우는 선생한테도 많이 맞고 선후배관을 막 때리고 막 이러면 학교평력을 둔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2030, 102030은 직접 많이 당했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기수 선생님과 분노들이 훨씬 더 잘 알고 분노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함께 글로리 보고 같이 저 정도 하면서 내가 치가 떨렸는데 잘했고 그다음에 이번 학폭위는 연자제가 아닌 게 아들이 말한 거 보면 아버지가 검사라는 걸 10분 활용하고 절대 안 진다고 그러고 검사들은 뇌물 박는 직업이라고 그러고 아니 뭐가 연자제라는 거야?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특정신부만 빨개나 해서 평소에 아버지나 엄마한테 들었을 것이고 심지어 학폭위가 엄마 아빠가 계속 반성과 사과를 방해하니까 부모한테 교육기술을 공부했다면서요 부모한테까지 그게 뭐가 연자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연자제가 아니라 여기는 당사자야 당사자 가해 당사자 이건 부모가 아니야 형식적으로는 가해자의 부모지만 같이 가해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소송도 가장 극악하게 많이 했다면서요 현직 검사 시연데도 가처분, 집행정지, 1심, 2심, 항소, 재심 그러니까 학교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고 재심 청구하고 그다음에 가처분하고 집행정지하고 본안 소송 나오지에는 본안 소송 1심이 상시하고 현직 검사 시열에 지가 직접 소송이 떼어들었더라고요 기가 찹니다 그런데 이걸 몰랐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윤석열 한동훈이가 너무 잘 알았죠 하지만 작년 이미 여름부터 국가수사법원장 검찰 안길 거라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지치권을 안 쳐서 정치검 경찰들이 일단 짓밟고 경찰들이 까불었으니까 자기들 보기에 두 번째 경찰을 장악하는 데 쓰고 세 번째 검찰공화국의 위세를 보여주려고 정순실을 내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안 한 거죠 부실 검증도 문제였지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한동훈이 마음먹고 그 사람 내리꽂는데 누가 검증을 합니까? 알아도 실시했겠죠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이 자가 거짓말로 몰랐다 그러고요 윤석열 이 자가 연대 졸업식 가서 두다도 없이 학교폭력 청산해야 되는데 지가 정순실을 알고 강행했으면서 이런 자들입니다 이렇게 뻔뻔하고 후한 무취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정순실이라는 사람의 장인이 누구냐면 조진형이라는 전 의원입니다 국민의힘당 의원이잖아요 네 삼선했습니다 삼선 그러니까 삼선 의원이고 돈도 많고요 그리고 이 정순실 씨 아들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게 수법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소송하는 건 자유야 소송하는 건 자유인데 이 사람이 소송하려는 명목으로 학교폭력 가해를 한 다음에 징계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고 본안 소송으로 한 3년 4년 질질 끌면 생활기록부에는 그 징계 여부가 기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대법원 패소하든가 말든가 이미 입시는 끝나버려요 생활기록부 상에서 징계가 있으면 서울대 입학 못하는데 그 요강을 초월해서 입학할 수 있는 여러 우혹이 나오죠 그 시점을 한번 맞춰봐야겠던데요 그러니까 학폭이라든가 학폭위라든가 이런 징계 제도에 대해서 형회화시키는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법 기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연자재가 아니라 이게 무슨 연자재예요 검수저지 금수저도 아니고 검수저예요 검수저 뭔 연자재야 지금 뭐 그래가지고 민사고에서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서울대 잘 입학했고 아버지는 변화사 해가지고 돈 잘 벌고 있고 이게 뭔 연자재라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여기는 부모가 가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연자재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학폭으로만 문제가 되는 게 반대 사유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이게 알려진 다음에도 아 실제 때린 게 아니니까 맥락을 봐야 된다는 식으로 또 부인하는 처음에는 부인하는 태도를 취했어요 야 실제 때렸으면 깜빡겨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깜빡 안 갔다니까 이런 거죠 감옥 간 건 아니다는 식인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만둔 이유가요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했잖아요 근데 여러 언론인들 분석이 하면 제2의 피해자 제3의 피해자가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벌써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안 되잖아 한도명한테만 그렇게 지금 제2제3과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국민의당 세력이 얼른 꼬리짜리인 거예요 철이 없어 철이 국민의 김에서도 나온 해명이 처음에 뭐였습니까 해명부터 들어보고 하자 그러니까요 뭘 들어보자고 근데 심지어 예 등디님 지금 신상 공개가 아예 다 돼버렸네요 정순신의 아들 얼굴 과 이름 사진 다 지금 정윤성 정윤성 서울대 철학과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이제 유튜버랑 기사에서 다 올라갔네요 미성년자 아니자 아니 저는 저는 가업자면 아이들은 우리가 지적하거나 괴롭히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겸피는 건 아니죠 비판하지 말자 또 신상 공개하지 말자는 입장이지만 당사자고 명백한 범죄 당사자고 성인이 되어 있고 지금도 어떻게 서울대까지 입학을 했나 하는 입시 비리고까지 불거지고 있고 또 본인이 이야기하고 다닌 게 우리 아버지 검사인데 절대 안 진다 아는 사람 많다 심지어 뇌물받는 직업이다 그리고 제주도 출신이고 특정신문 특정신문은 한글이 신문인 것 같더라고요 빨갱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공개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합리적인 비판을 하되 뭐 여러분 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이 했던 직설 똑같이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똑같이 할 게 없어요 공개되봤자 어차피 여기서 받는 불이익은 너는 이제 로스쿨 못 갈 거다 아마 이런 정도예요 그렇죠 또 철학가 가서 철학가 가서 로스쿨 가는 아마 테크트리가 저는 추정이 되던데 너는 그건 글렀다 이제 정준신이라는 자는요 보니까 또 나경원 사학비릴 뉴스타파가 보도했잖아요 하길성 기자가 보도했거든요 그걸 명예의 손으로 기소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검판 카르텔 나경원이 판사 추정으로 남편이 지금 판사잖아요 또 서울대법대 지 후배 아 나경원은 선배는 윤석열한테는 후배지만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에요 세월호 1차 수사도 옥망으로 한 자고요 그리고 장인도 김만배도 변호했다는 김만배 변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알면 알면 알수록 완전히 이것은 검수죠 검수조와 정치검찰 카르텔이 경찰까지 장악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수사권 조정 요구했던 거 동립 요구했던 거 니들이 독립 요구해서 결과는 정치검찰의 지배를 받는 거라는 경찰 전체한테 일종의 집밥는 윤석열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간 윤석열 한동훈이 수사권 동립 제일 반대던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요 성님 말씀도 다 동의하고요 우리 저기 잘난 척 오지게 하는 한동훈 씨는 한동훈 씨가 멀쩡한 민정수석실 없애고 난 뒤에 인사검증단인지 라발인지를 법무부에 설치할 때 언론에 내려놓고 그 특유의 깐죽거리는 언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인사 음지에서 하던 거를 양지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상당히 닮았네요 기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사 실패했을 때 물어볼 수 있게 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지 않습니까 왜 말을 안 해 그러면 실패했듯이 물어보니까 사과를 하든지 답 알죠 답 어떻게 알죠 처음에 검증을 했는지 자차를 말해줄 수 없다 사과를 하든지 네가 그랬잖아 양지에서 하면 기자들이 실패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 있게 되니까 좋은 거라며 네가 실패했으면 사과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전화의 낙 말을 할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했을 때는 음지에서 했습니다 이러놓고 제가 양지에서 하고 났을 때는 개판 5분 전인 사람 앉혀놓고 지금 실패하니까 침묵하고 이게 얼마나 비겁합니까 말이 되는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왜 하자는 말이야 법무부가 그거 하라고 설치해둔 부처입니까 뻔히 내각에 인사혁신처라는 인사 관련 인사전문부처가 있잖아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하고 법무부든 어디든 간에 자료협조해줘가지고 검증하게 하면 되잖아 검증은 그냥 보완적으로 하게 하면 되잖아요 인사혁신처를 놀비하고 법무부에서 한동훈이 조물딱조물딱 거리게 하니까 온데 다 검산만 박아놓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정상적으로 검찰 독재국가 아니 정상을 말합니까 소장님 검찰 독재국가를 하고 경찰이나 문재인정부나 제1야당이나 시민사회를 짓밟으려고 작정한 자들인데 어디 쓰레기통 어디 짓길래 자꾸 이런 사람들만 올라오는지 모르겠어 나는 일부러 일부러 안 채우는 게 더 어렵겠어 진짜 어디에 걸린 거야 여러분이 황기소장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비유가 아주 찰지고 시원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할수록 얌전해져가지고 윤석열 한동안 김금현 생각하면 자다가도 분노가 썼눈다 아니 도대체 어디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황기소장님한테 표현이 안 나와요 박수 한번 보내서 아 사회다 사회다 아니 그게 진짜 내가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니라 여러분 제비뽑기를 한다 치면 10개 중에 한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상한 사람 길거리에 가보면 10명 마주치면 한 명 이런 사람 있을까 말까 아니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지금 안 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돼요 10명 중에 한 명은 아니고 100명 중에 한 명 아니 인사검증 기준이 정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고 일단은 걸러내는 건가 정과 있어야 여기서는 자격이 있는 건가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무슨 공직기관 비서관실에는 뭐 무슨 증거 조작하던 검사 그거 뭐 유성 간첩 조작 사건 검사에서 징계받았던 사람 아니 징계를 받았어야지 여기엔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저는 보세요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 그 다음에 법무장관 법무차관 그 다음에 인사법무사란 인사검증단 그 다음에 대통령 저는 다 정치검사들이고 다 정순신이랑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것은 부실검증으로 언론이 뭐라 하잖아요 여러분 부실검증 아닙니다 처음부터 검증을 못하게 내리꽂았다 아니 검증을 아무리 안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사람만 자꾸 걸리냐 그러니까요 어디서 찾는 건지 나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우리 집권했을 때 그 섹션을 피해야 되니까 네 이건 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난 진짜 대통령실도 이번에 정순신이 사퇴하고 난 뒤에 대통령실의 말이 되게 황당했거든 뭐라고 했냐면 본인 뜻을 존중한다 그랬어요 본인 뜻을 야 본인 뜻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임명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지 끝까지 사과 안 하잖아요 지명 철회를 해야지 지명 철회를 인책 경지를 해야지 이거는 왜 그걸 뭐 본인이 사퇴해서 안 밝혔으면 그거 이상민처럼 지키려고 했어요 네 황당한 사람들이야 황당한 사람 완전 유체이탈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민주당 사람들이 얌전하니까 이걸 마치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정순신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사퇴한다니까요 존중해야죠 너네들이 잘못한 거야 그리고 윤희그냐고 한동훈하고 입을 맞춰서 몰랐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또 이 국면에서 저는 아쉬운 게 정순신 같은 경우는요 최대 공세를 펼쳐야 돼요 정당한 공세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재명 기각되면 또 총괄하고 또 총괄했다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은 그치지 않을 거라 이것은 탄핵사입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님은 열린당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탄핵이 됐잖아요 국회에서요 왜 제대로 안 싸우냐고요 그다음에 장애투쟁도 아직도 결정을 못합니까 이러니까 이놈들이 거침없이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정치공작, 불법공작을 하는 거죠 조롱을 하고 여러분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 촛불집회도 많이들 나오셔야 돼요 전국 곳곳에서 많이 나오시고요 3월 18일 날 전국 총집중 촛불집회 때는 지난주 토요일 날은 장경태 최고위원이 오셨거든요 정신적으로 민당 지도부에서 3월 18일에는 제가 당 대표님을 초대를 해서라도 민당 지도부랑도 초대하고 함께하든 아니면 민주당이 일부라고 제가 일부를 해서 각각 따로 하던 2월 4일처럼 아무튼 좀 호쾌하게 장대하게 한 100만 명, 200만 명 모여서 검찰 독재 정권 민생파탄 조건 끝장 냈는데 좀 힘 좀 민주당이 좀 힘 좀 그리고 다른 야당들도 힘 좀 쓰세요 내가 정의당 이야기도 안 해요 정의당 이제 야당 아니잖아요 정치검찰 이중대 냈으니까 우리 이제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아 열받아 정의당 이야기가 열받는데 정의당, 조정훈 뭐 하여... 아유 그런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소장님 이야기 많이 지금 제가 이제 띄워드린 화면은 서울대학교 데자부에 붙은 서울대 현재 학생이 데자부를 붙였나 봐요 그래서 오늘 기사에 뜬 건데 정순신 아들 현재 서울대 재학 중으로 윤석열, 정순신과 함께 부끄러운 대학 동문 목록에 함께할 자격이 충분하다 내로남불 강약강 검사 독재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아유 쑥시원하다 쑥시원하다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2학번 뭐 존함은 안 보이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아니 좀 서울대 학생들 좀 양심 있으면 어?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막 티끌 같은 것으로도 막 나서 태산처럼 나서던데 좀 호소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쿠레드님께서 주말 집 뵀던 이재명도 나와야 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아마 대표님도 고민하실 겁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말씀 건의도 한번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아마 그런 분노를 찾아서 장경태 최고위원을 사실상 대표로 대신해서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꼭 우리 촛불집에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촛불 행동이 모든 윤석열 규탄 그 운동의 전부나 상징은 아니잖아요 곳곳에 싸우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다 같이 모일 건데 3월 18일 같은 경우는 2월 4일 때처럼 그렇게만 되잖아요 1부를 민주당이 광화문에서 엄청 크게 하고 2부는 제가 시청 앞에서 해가지고 1, 2부가 잔식 때 서로 신의 효과를 내면 되잖아요 공동으로 하는 게 어렵다면 저희는 그런 형식이라든지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촛불 행동이나 촛불 집회는 촛불 행동 집행부나 실무진들의 것이 아니잖아요 100% 촛불 시민들의 것이고 거기에 나오신 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죠 당원들과 지지될 것이니까 그들이 연대해서 하자 그러면 연대하면 되는데 공동 주체가 서로 피곤하고 부담스러우면 각각 해서 신의 효과를 내자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쿠레드님께서는 변희재 대표님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안 같은 거 또 한동훈 장시호 태블릿 꼭 한번 물어봐라고 했는데 한동훈한테 물어봐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했고 저도 방수 여러 번 이야기했고 의원들한테도 제가 건의도 했으니까 언젠가 그런 날도 올 겁니다 한동훈이 그동안 한동훈 윤석열을 조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국민들이 의심해보고 따져보는 팩트가 다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11시 11분이 됐습니다 초록수군님께서 한건인 말이 내 속에 있는 말임 정석장님께서 짝짝짝 사랑디님 박수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황희 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힘이 들어서요 산삼순백 아까 버섯 임찬농원 임찬하루 녹각영지진행 오늘 티베스 허리킨 라디오까지 이분이 전화 인터뷰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엔 산삼순백 마이보험식 광고 들어가나요? 1분이죠? 1분이니까 여러분 1분만 봐주십시오 그다음에 저희 황희 소장님 제가 마무리 말씀 향후 1점 공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화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음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꼬리 잎 열매 한 꼬리를 한 병에 다 담아 싸웁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 꼬지에서 자란 시종 사냥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적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전화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라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요즘 너무 힘이 드는데 춘천하로 녹가경지 진행하고 산산소만 하고 힘이 나더라고요 저는 광고가 아니라 진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요 춘천하제 닭갈비도 먹고 싶고 마이보험 체크 통해서 보험 또 가입하고 싶은데 이미 저는 가입했기 때문에 따로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우리 아임구 숙취해소제 생활활력제 아임구도 기부해 주셨는데 그것도 참 좋습니다 진보개혁 유튜브들 응원해 주시는 산삼순백 그다음에 마이보험 체크 그다음에 춘천하제 닭갈비 또 아임구 숙취해소제 꼭 기억해 주셨다가 이왕이면 그런 거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농부 윤석열의 맞서 싸우는 청년농부 힘찬하로 녹각영지진행도 꼭 잊지 마시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평소보다 10분도 길게 했습니다 3시 5분에 시작했으니 이거 15분인데요 황기소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하나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지치지 말고요 퍼지지 말고 화내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힘을 모아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총구는 결국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들이대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황기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내일 3.1절에도 민생파탄 정치검찰 독재를 걱정하고 한반도 평화를 걱정하는 원로들 중심으로 3.1절에도 비상시국회의 3.1절 행사가 탑골공원 앞에서 있습니다 12시에 그리고 내일 안진걸 변이제 임세은의 안 변세 토크는 하루 쉽니다 3.1절에서 쉬기도 하고 변혜 대표님이 또 요즘 방송이 더 늘어나가지고요 아주 중요한 저희 방송이 고의로 겹치신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꼭 가야 되는 또 녹화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3.1절에 대해서 하루 방송이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아침에 서울에서 서울에서 변이제 안진걸 윤석열 퇴진 때까지 안 변해요 토크는 예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임세은TV 2,200 돌파 인사이트TV 1,000,000 돌파 안진걸TV 8,2,000 돌파 그리고 우이종TV 4,2,000 돌파 작지만 착실하게 10만, 20만으로 갈려겠습니다 또 우리 양이삼 목사님의 양이삼TV 진용호 목사님의 진용호TV도 좋습니다 계속 이런 10만이 아직 안 된 유튜브를 좀 키워주십시오 연대에서 민당과 함께 이재명 대표와 함께 또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 청공세를 몰아내는데 올인 또 올인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촛불집회 5시부터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부산에서 좌우 중도합작 윤석열 한동훈 타도 2차 총골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전국 총집 중 그날은 정말 50만, 100만 150만 모여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지를 깨드리고 사랑된 이별님, 레옹님, 일생일생님, 독사님 이렇게 마지막까지 댓글 달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초록수국님, 에스터남님, 쿠레드님 강아지님 맞습니다 한동훈과 윤석열은 사과 아닌 사퇴래야죠 사퇴가 아니라 타도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튼님 뭐 공지사항 있으신가요? 오늘이 2월 윤달 마지막 날입니다 2월달에 그래서 오늘 방송은 2월달에 마지막 방송인 만큼 안소영님 그거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요청이 좀 많이 오는데 요즘 CM송 있잖아요 아, 그거? 안소영님 목소리로 한번 따달라고 여기저기서 아, 그럼 수공장에도 보내주실 건가요? 그러니까요 한기소장도 알아요, 그 노래? 모르겠습니다 12시에 만나요 주가조자 둘이서 만나요 통정매매 살짝쿵 축하조자 도이치모토스 도이치모토스 도이치모녀스 우리 기술 듣지 마세요 또 다른 것도 있을걸요 12시에 만나요 주가조자 둘이서 만나요 둘이서 만나요 통정매매 임세님께 3시에도 좋고요 단독버전도 해주세요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불렀어요 여러분 지금 저 열심히 불렀죠 근데 가사가 약간 일부러 다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가사 지금 메인 주류 이미 제일 알려져 있는 가사 말고 약간 좀 더 다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버전으로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윤희님 동해루님 믿음님 갑자기 댓글이 막 달렸어요 새별별님 제가 막 노래하니까 웃음천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집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또 만나요 황은기사 연수가 있습니다 백민수 가 있습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